시간이 찼 driver IQ 아닌데 언니 눈썹 그리는 건 없어? 언니 장 bulb 하나 여기 CJ로 그려주세요. 메일로 등장 아 이렇게!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컨셉 Q 이런 행동의 파ू reason 5. 이거 사인하는 거 같은데? 이거 봐봐, 봐봐. 입 안에. 안녕. 근데 저 슬픈 소식 있어요. 자, 여기 앉으세요. 고마워요! 저 지금 목감기 걸렸어. 너무 놀랍게도 바로 오늘 투데이에 걸렸어요. 할로. 언니 나 목감기 걸렸어. 근데 엄청 전형성이 좋대. 어? 엄청 전형성이 좋은. 아, 진짜? 안 돼? 아, 언니. 이현아 우리 다 죽어. 이현아 다 죽어. 희인이 거는 이름 크게 써주세요. 그럼 이거 희인 씨 혼자서 하고 넘겨주세요. 죄송한데 다른 하고 넘기나요? 아, 이현아 잠깐만 나 먼저 해도 돼? 아니야, 이현아. 이미 잡았는지. 아, 이현아! 아니, 떨어져 있어요. 이거, 이거 하면 안 돼. 이거 안 돼, 이현아 제발. 왜, 나 외로워. 여기서 이렇게 하자, 이현아가 넘쳐. 싫어. 이게 완전 페퍼민트 레몬이다, 이거네. 아아. 페퍼민트 레몬. 이현아, 그렇게까지 얼굴은 깊지 말자.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 거니까. 더러워 못해.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자. 이렇게 한 번 더 감춰. 어, 진짜? 이거야? 이거야? 이거, 이거. 고정XX. 아, 안 할래. 안 할래. 혜진이의 의상을 입으려면 아, 짱식이를 다시 불러와야 되겠더라고요. 아, 이거 후다. 운동 후다. 얘 후야. 운동을 시작한다. 그래서 갖고 왔어. 갖고 왔어. 아, 진짜 그 의상이 뭐라고 나도 미쳐버리겠어. 첫 세트, 사레레 열다섯 세트. 아, 언니 최악이야. 혜진아, 저리 좀 비켜줄래? 나 지금 세 번째 세트 해야 되거든. 너 다칠 수 있거든, 조심히. 알았어. 남머리 잡았다. 알아? 어. 아, 나 이제 아픈데. 알아, 언니에 대해서. 야, 나 하오. 열. 하나. 아, 공연 전에 왜 이렇게 힘을 빼냐고. 나 부스터 먹었어, 둘. 이래 놓고 이따가. 너한테 팔 너덜 걸어서 이렇게 출라고. 복근해. 다섯. 하나. 됐어, 펌핑 됐어. 여기까지 튀어나왔어, 지금. 아, 지금 이거 때문에. 이거 때문에 그렇지. 지금 내, 지금 코 앞에 있어, 언니. 아니야, 아니야. 근육이. 다시 시작해. 하아. 시작해. 아, 너 인여 안 했어? 지난려. 어, 인정. 다섯. 오케이. 여길 유지를 해야 돼, 이거 할 때. 여길 다 이렇게. 나 그만하려고. 아니야, 아니야, 세 번만 더 해. 오케이, 종류를 잘 잡으세요, 이거. 어, 이거 떨어지고 안 돼. 아령으로 막. 어. 이거 뭐야? 건포도. 건포도? 어. 어. 건포도를. 왜 이런 데에다가 넣어서 파나? 여기만 더 써가지고. 나 그냥 딱 뜯던데. 난 채원이 그냥 딱 뜯던데. 아, 너 열감이 아니야, 이거. 뭐가 아파서. 아, 언니 봐봐, 여기. 아. 다행이야, 너 침이 나한테 안 튀겼어. 아! 감사합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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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. 어. 감사합니다. 난 유튜브로 약간 얘기, 무서운 얘기 얘기해주는 걸로 ASM을 풀고 말만 해낸 거. 너무 무섭잖아. 그게 더 무서운데 오늘? 근데 하도 보니까 안 무서워. 한 번도 없어. 벌레 하나 이러고 있으면 언니 엄청 놀라시잖아요. 그런 거는. 벌레 하나 여기 있으면 갑자기 소리 들으세요. 한 장까지 느끼시잖아요. 이거는. 오 너 되게 똑똑하다. 진짜 똑똑하다. 휘인님 띄워주실대요. 비하인드에서 살아남기 시즌 1. 어제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제 스스로 너무 화가 났어요. 어제보다 더 잘해보겠습니다. 맞다고! 이렇게 이렇게. 그렇죠. 여기랑. 이 형이 효과 보게 해야지. 여기 언니한테 그래. 난 이것만 했어 이렇게. 여기랑 너무 아파. 휘인아 이거 어떻게 해? 해봐. 수진 언니한테 보여줘. 아니 이게. 그냥 이런 식으로. 그래 봐봐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응. 먹을 거 안 남았어? 가라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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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아 너 다 먹었어? 거기서 봤는데. 다 먹었어. 그거 하나 휘인이 건데. 계세요. 가라하게 계세요. 가라하게 계세요. 이거 가라게. 혜진이 나와 먹으려고 하는데 다 먹어버렸어. 아이고. 아 배고파. 휘인 씨 배고프해. 아 배고프다. 눈을 피해. 과자가 안 좋아해요. 과자가 안 좋아해요. 과자가 안 좋아해요. 진짜. 뒤로 간다. 다시 봤어. 그걸 이렇게 책상 서랍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었네. 지영이 신아. 파질 수 없어. 아. 파질 좋게 해. 너 입 안에까지 멍청하지 않아. 너무 오랜만이야 이 떨림. 왜 그래. 아니면 이제 만나든지. 너무 떨려. 너무 떨려. 너무 떨려. 아니 지금 재홍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? 사실 제가 팬들이 화무성을 좋아하거든요. 내가 받는 건가요? 수줍은 고백. 나중에 녹음해서 드릴게요. 맨날 들으면서. 벅차해 뭐. 먼저 대신으로 갈게요. 뭐지? 미니 왜 안. 갈까? 그래 이거. 아 그래 그래 그래. 아 그래 그래 그래. 저희는 지아가. 어떻게 찾는데 문열이가. 이렇게. 이렇게. 이끄는 모든걸까? 왜 막 팅 clean? 고마워. 마 마 마 모. 마 마 모. 고마워. 야 네요. 미니 왜 이렇게 добって. 해야 돼. 가장 좋은걸까? 아 그렇지. 아 치아. 아 치아. 어떡하지. 넌. 날을 깨워. 날 모습을 채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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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 여기분도 이제 오늘 서울권 끝났어요 그쵸 이제 서울권의 시작으로 우리가 달리잖아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에너지 받았습니다 자 달리면서 갑시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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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일본에 도착했네 abundance 각자 이 maggots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